실전 모의고사 4일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서 기본작업 다시 2번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D1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여러분의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맞춤 탭에 가셔서 셀 병합을 체크하시고 가로에서 가운데 세로에서 가운데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셨으면 다음은 글꼴 탭을 클릭합니다. 글꼴에 가시면 새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새 굴림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글꼴을 새 굴림을 찾으셔도 됩니다. 글꼴은 새 굴림.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18포인트. 글꼴 3개 가셔서 3개 가시면 표준색의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색에 가시면 흰색이 보이지 않죠. 테마색의 첫 번째 보이시는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체육이 색에 가셔서 문제 보시니까 표준색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색이 아래쪽에 있는 게 파랑인데 마우스를 갖다 놔도 색깔명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에 무늬색에 가셔서 표준색에 가셔서 색깔명을 확인하시고요. 파랑색을 확인하셨다면 다시 배경색에 오셔서 파랑색을 선택합니다. 배경체육이 파랑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D3셀을 선택하신 다음 날짜에 대한 서식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시면 날짜 범주를 선택합니다. 문제 봤더니 연또를 네 자리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 월과 일을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형식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연또를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를 네 번 입력하시고 한글로 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월을 두 자리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월, 그 다음 일도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dd1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건 지우셔야겠죠. 그래서 연또은 네 자리, 월은 두 자리, 그 다음 일도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사용자 정의에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만드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우린 기본 작업 두 번째 서식까지 지정을 하셨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b5부터 b1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교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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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0에 대한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만약에 0, 1을 표시해라 라고 언급이 있다면 끝에 샵을 지우고 0을 넣으시면 되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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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원자를 직접 문자로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한글자에 대해서 원자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글자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큰 따옴표 처리가 됐나 한번 확인하신다면 셀 서식에 가셔서 우리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원자에 문자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C5부터 C10을 선택하시고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백분율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홈 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백분율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백분율에 대해서 소수 이하 자릿수는 언급이 없으니까 자릿수 0으로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네 번째 A11셀의 총계를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A11셀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하고요. 키보드의 한자키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A11셀에 입력된 총계를 한자로 바꾸겠습니까? 라고는 창이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F8셀에 숫자 7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복사 단축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B8셀에 가셔서 값만 곱하기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라는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모든 것을 붙여넣는 게 아니라 값만 붙여넣을 거고요. 아래쪽에 연산에 가셔서 조금 전에 7이라는 값을 13만원에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연산에 곱하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7이라는 값을 곱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식인데요. A4부터 D11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사실 C11부터 D11을 선택하신 다음 대각선에 테두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도구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대각선 방향, 문제 제시된 방향에 대각선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우린 기본작업 다시 2번에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시험에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2점씩이니까 부분 점수 적용이 되지만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 정도는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의 점수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전체 행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 두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범위를 지정하실 때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신다. 간혹 사용자에 따라서 거꾸로 드래그 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위치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셔서 전체 데이터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전체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이니까요. 우리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규칙 유형 선택에 오셔서 현재에서는 하나의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신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등고를 입력하시고 결석 횟수가 0이고, 뭐 뭐 이고네요. 그러면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닌데 둘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는 하시고, and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여러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and 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결석 횟수가 있는 c4를 클릭했더니 $c, $4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참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c4부터 c14세까지,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는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c, $4 해서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에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넣습니다.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신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평점, 우리 h4셀에 입력된 평점을 선택하시면 $h, $4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4행, 5행, 6행,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입력하셨으니까 and에 대한 가로가 닫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조건 작업은 되셨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서식은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에 오셔서 굵은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석의 수가 0인가 그리고 평점이 80점 이상인가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기말 평균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dAverage 함수 이용하실 거고요. dAverage 함수는요. 우리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넣어야 하는 인수에 대한 설명을 아래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작성된 표 1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a2부터 d12까지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필드입니다. 필드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dAverage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할 거냐면 기말 평균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평균을 구할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dE셀이 되겠죠. 세 번째 오셔서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성별이 남자에 가서 찾아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b2부터 b3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79.699 값이 구해져 있는데 이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호 다음에 가셔서요.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합니다. 라운드업은 무조건 0보다 크면 올려주는 함수고요. 맨 끝에 가셔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표시된 값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사원 연수평가가 입력된 데이터에 1차, 2차, 3차 연수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점수평가표에서 A, B, C, D에 해당한 평가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1차 김미정에 해당한 1차 연수부터 3차 연수까지 G3부터 I3까지 드래그하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사원에 해당한 평균값이 구해지는데요. 58점이라는 데이터는 0보다는 크고 70보단 작습니다. 아마 평가에 D가 나올 것 같고요. 75점은 70보단 크고 80보단 작으니까 C라는 등급이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왜 hlookup을 사용하냐면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hlookup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h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hlookup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첫 번째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평균값은 구해놨고요. 두 번째 table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점수 평가표에 가서 점수 평가표는 G13부터 J14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드래그하실 때 수식을 한 번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복사하실 거죠. 항상 참조하는 영역은 동일합니다. F4 바로 눌러주셔야만 G14와 J14 둘 다 절대 참조를 하실 수 있고요. hlookup은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2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82점, 51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이거나 생략하라고 되어 있어요. true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난 true라고 타이핑하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true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숫자 1입니다. 1이라고 넣으시거나 생략을 하시거나 입력을 안 하시거나 방법이 세 가지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해당한 평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 3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 생산번호를 표시하는데 제품 코드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제품 코드를 가져다가 놓을 거예요. 제품 코드가 화면에 표시된 예제를 봤더니 모두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B18셀만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UPPER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고 텍스는 제품 코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제품 코드를 모두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를 붙일 거예요. 빼기는 하이픈이잖아요. 그냥 수식에다가 빼기를 붙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M%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하이픈 입력하시고요. 다시 문자로 된 하이픈 뒤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M%라는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옵션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가 있죠.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죠. LEFT 함수 입력하시고 AC18셀에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얘도 대문자로 표시해야 되네요. 그럼 UPPER을 앞에서 끝내지 않고요. 지우고요. 맨 끝에서 UPPER을 닫아준다면 굳이 두 번 쓰지 않아도 한 번에 내가 추출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됐는데 마지막에 뒤에 번호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또 하이픈도 필요하시죠. M% 연산자 하이픈 입력하기에서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 번 M% 연산자 입력하시고 우리는 번호는 D18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D18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사이사이에 하이픈 들어갔고요. 그 다음 모두 대문자로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생산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예제 살펴보셨고요. 4번 예제 보겠습니다. 출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일이 25일 이상이면 0으로 표시한대요. 그럼 25일 이상입니까? 라고 하려면 if 함수가 필요하겠죠. J1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지금 이정수의 사람의 출근일수가 2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오른쪽에 입력하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0을 표시할 겁니다. 결근처리에다가 0을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퇴처리하거나 지각처리 중에 큰 값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심표 if 함수는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은 출근일에 가서 값이 2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0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퇴처리, 그 다음 지각처리 중에서 큰 값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큰 값을 표시한다는 것은 max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추려오겠죠. 근데 이 조퇴와 조퇴와 지각에 대한 값은 다릅니다. 조퇴는 두 번에 한 번 결석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퇴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나누기 2를 하면 한 번이 결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은 세 번을 세 번 했을 때 결석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3을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세 번 결석했을 때는 세 번 지각했을 때 결석이 한 번이 되는 거고요. 여섯 번의 지각이 있었으면 결석이 두 번이 되겠죠. 나누기 3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ax 함수를 통해서 조퇴나 지각에 대한 값을 구해가지고 그 값 중에서 가장 큰 걸로 결근처리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합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작업을 다하지 않았고요. 단 우선 구해보고 수정을 할까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사람은 25일 이상이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없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이렇게 1.5, 1.666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소수 이하 자릿수는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반올림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올림은 라운드 함수를 한 번만 쓰실 거라면 max 앞에다가 쓰시면 한 번만 쓰실 것 같습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올림하겠습니다라는 함수잖아요.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max에 대한 가로가 끝나는 지점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신표 자릿수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0이라고 입력하겠죠. 그리고 나서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아까하고 수식이 비슷하지만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컴퓨터 시험 결과가 있는데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이 80점 이상이거나 이거나 네요. 그럼 5할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조건이 있다는 거니까 if 만약에 if의 첫 번째는 조건인데 뭐뭐 이거나 라고 조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할 함수가 필요해요. 5할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을 나열할 건데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 두 과목 이상 두 과목 이상인데 문제에선 카운트 if도 또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카운트 if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운트 if c-o-u-n-t-i-f 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한글부터 엑셀까지의 데이터를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심표 카운트 if 자체의 함수는요. 우리 함수 삽입을 한번 눌러보시면 첫 번째 네인지는요. 내가 값을 찾을 데이터의 범위고요.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얼마죠?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맨 끝에 오셔서 네, 5할 로 오겠습니다. 근데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카운트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이 첫 번째 조건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카운트 if는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한글부터 엑셀까지의 80점 이상이 몇 개인지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번에 작성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잠깐 ESC를 누르고요. 오른쪽에다가 카운트 if를 통해서 개수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if 한글부터 엑셀까지 드래그 했고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고 괄호 닫으면 얘는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한 건이래요. 그 다음 두 건, 네 건에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몇 건에 있습니다. 라고 구해져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겠냐면 그 80점 이상인 감옥이 두 감옥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감옥 이상이면 이루죠? 허창화는 해당이 되겠고요. 박지연도 해당이 되죠. 유보키도 해당이 되고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감옥 이상이 크거나 같으면 이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감옥의 평균이 80 이상인 경우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을 구하셔야 하는데 문제에서 따로 에버레지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평균값을 구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조건을 평균값을 작성하는 방법 아시나요? 는 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한글 더하기, 액세스 더하기, 파워포인트 더하기, 엑셀. 네 감옥을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총 292점이에요.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나누기 4를 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둘 다 만족해야만 하죠. 만족한 데이터에만 합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도 해당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죠. 세 번째는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하신 다음 우리 커서를 F2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이제는 조건을 쓸 거예요. OR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나열하실 건데 OR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카운트 IF를 통해서 한글부터 엑셀까지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는 점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해서 구해진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넣습니다.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왜 넣냐면 내가 구한 개수가 두 과목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클릭이 안 되시죠? 클릭이 안 되시면 그냥 직접 쓰셔야 될 것 같아요. D28셀 도하기 E28셀 가로 닫고 나누기 4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문제에 얼마죠? 80점이라고 되어 있죠? 80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제는 OR에 대한 가로가 끝나셔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라고 가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두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첫 번째는 둘 다 만족하지 않아서 합격이 안 됐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합격이 되네요. OR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합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과목 이상 합격이 8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의 오른쪽에 연습하신 데이터는 꼭 범위 정하셔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름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D1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가지고 D15셀의 데이터는 할인율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할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F13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영업, 이익, 액,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하시고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D15셀을 선택하신 다음 여러분의 메뉴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 있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변경되는 셀은 D15셀입니다. 라고 처음에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수정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셨면 현재 30%이기 때문에 0.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40%라고 되어 있어요. 40%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0.4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죠. 다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합니다. 변경 셀은 동일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또는 0.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드셨어요.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어떤 데이터의 결과를 볼 거냐면 F13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현재 값은 30%인데 40% 20%의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아래쪽의 결과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요. 합계라는 부분을 피버 테이블 만드실 때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실수하는 게 그냥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수정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저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표 또는 범위에 현재 B3부터 J13 영역이 깜빡깜빡하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문제에서 분석 작업에 B19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근무 년수를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성별은 10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기본급과 그 다음 성과수당과 그 다음 지급액을 값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합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함수를 수정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고요. 값을 현재 10 레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행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 작업의 순서대로 갈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테이블이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에 근무 년수를 그룹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근무 년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기는 1년부터 20년까지 그 다음 5년 단위로 그룹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 뭔가가 잘못된 게 느껴지시죠? 1년부터 5년은 됐는데 비어 있음이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음이라고 생겼습니다. 제가 피버 테이블을 만들 때 합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계를 포함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옵션에 가셔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돼요. 데이터 원본 변경에 가셔서 범위를 내가 잘못 가져왔구나. P3부터 우리는 J12까지만 쓰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범위를 수정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비어 있음이라는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룹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누르셔서요. 시작값을 1, 그 다음에 끝을 20이라고 입력하시고 단위에다가 5라고 입력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룹화를 하실 수 있고요. 감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갑에 표시된 데이터는 합계 기본급부터 지급계까지 각각의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라는 단추가 보이실 거고요. 숫자에 오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면 합계 기본급에 대한 데이터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합계 성과수당에서도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합계 지급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에 오셔서 표시 형식 그 다음 숫자에 오셔서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숫자 범주를 이용하셔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가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인데요. 매크로 작업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연결하는 방법과 먼저 도형을 그려 놓고 매크로를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만약에 저는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먼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가족 수당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가족 수당을 계산할 위치 H3셀을 클릭하는 작업이 꼭 진행이 돼야 되고요. H3셀에다가 계산식을 쓰겠습니다. 라고 꼭 클릭하는 작업이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 계산식은 는 가족 수 곱하기 5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하신 계산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크로를 기록하는 걸 종료하셔야 되잖아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가족 수당에 대한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의 기본 도형의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봤더니 J3부터 K4라고 되어 있네요. J3부터 K4까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실 때 삽입의 도형을 클릭하시고 오션 다음부터는 클릭한 다음부터는 알트키를 눌러서 그리셔야만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 그렸다 하실 때도요 알트키를 눌러서 크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게 3행과 4행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3행과 4행을 드래그해서 핵머리 글의 색깔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맞게 그렸구나 라고 확인 작업을 합니다. 꼭 정확한 위치에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바로 텍스트를 가족 수당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가족 수당이라고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언급이 없으시면 이 작업은 생략하셔도 돼요. 언급이 있다면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가 만든 도형과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가족 수당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족 수당의 데이터를 한번 지우시고요. 가족 수당 도형을 클릭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셀을 꼭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는 F3부터 F12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이 색에 가서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노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을 지정하셨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거를 도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직사각형 클릭하고 와서 이제부터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J6부터 K7 영역에다가 드래그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 바로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텍스트를 홈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지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클릭 클릭 하시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매크로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다섯 가지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2월의 계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현재는 1월과 2월과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월달의 계열은 붉은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합계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약간 연두빛 나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꺾은 선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꺾은 선형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그럼 차트에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도구에 네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차트 제목은 영업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영업하고 한 칸 띄어져 있습니다. 영업현황을 입력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꼬리 문제 봤더니 궁서라고 되어 있네요. 궁서 크기가 14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포인트 그 다음 글꼬 스타일은 굵음과 기울임이다. 굵음은 되어 있으니까 기울임만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합계 계열을 클릭하신 다음 꺾은 선형을 선택하신 거죠. 특수 영업팀에 해당한 요소를 다시 한 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값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레이아웃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에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세 번째 서식 작업이 되셨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축이네요. 세로값축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요. 천 단위 표시 단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단위를 천으로 지정하시고 닫기 한 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천의 글자가 옆으로 뉘어져 있잖아요. 천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가지고 텍스트의 방향을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 단위 서식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다섯 번째죠. 현재 작성된 차트를 새 시트로 옮기래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에 가셔서 새 시트로 갈 거고요. 시트 이름을 차트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기타 작업 시트 앞쪽에 차트 작업이란 시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4회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